머니투데이에서 오늘 일요일 10시 57분 최종 수정 10시 58분에 셀트리온 레키로나 변이 바이러스 효능 입증할 것 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인두발 델타형 변이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감소했다고 밝힌 데 대해 7월 초까지 동물 효능시험을 통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세포조 수준의 실험과 함께 인두발 델타형 브라질발 감마형 변이에 대해 실제 인체에서의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동물 효능 실험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력해 실험하고 있다.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결과 도출 시에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세포조 수준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레키로나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비변이인 GR군과 비교했을 때 델타형 변이에 대한 바이너스 무력과 능력인 중환웅이 천저히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세포조 수준의 실험에서 남아공발 베타형 변이에 대한 중환웅 수치를 참고할 때 인두발 델타형 및 브라질발 감마형 세포조 수준의 중환웅 수치가 남아공발 베타형 변이에 비해 우수함으로 동물 효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세포조 수준에서의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한 효능 분석에 집중하고 전세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한 레키로나의 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여러분 동물 실험 결과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시죠. 즐거운 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